안녕하세요 자 보자 이렇게 잘생긴 두사람이 누구야? 안녕하세요 오 뭐 먹으러 왔어? 네 뭐 먹는거야? 오늘 누나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밥 안 먹으라고 할게 저녁 가서 뜬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녁 물어 보고 들고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이필이가 돈 냈어요 네 잘 먹는다 쭉쭉쭉쭉 우리 문지자 먹방의 대표 네 먹방대표입니다 먹방의 대표 언제든지 세세영가수님 팀에서 우리 문지자팀의 먹방에 대결하실 분은 우리 대표선수 있습니다 아 대표선수 먹방 대결 한번 덤벼 보시죠 네 자 여기는 부패집이에요 우리집 근처에 있는 부패집에 한번 먹으러 왔어요 이필이 이빨 한번 보자 한쪽이 안 그래도 한게 없는데 못살겠다 네 불을 위에가 공룡같은거 하면서 내가 확 확 떼고있게 거기가 있었는데 아 그게 부러진거야 오늘 아침을 먹고 이빨 땅인데 거기 딱 떨어져 덮어 씌워야된다 그러면 네 음 자 맛있게 먹고 건강해야돼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그냥 나오지 그렇게 오 통했어 우리는 방송이야 방송에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오 끝 끝 끝 끝 끝 Fest